0913님이요 타이타닉 속 로즈가 잭을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 장면 아 이거 많이 따라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불은 꺼야 하는데 몸은 일으키고 싫고 그럴 때 남편을 부릅니다 오 잭 잭 이런 것처럼 겨우 겨우 애절한 그 목소리에 남편은 불을 꺼준답니다 컴팩 네 네 러브다인님 소개해주세요 힘들었던 입사 초년생 때 동기들이랑 소주 한잔 걸치면서 서로 위로해줬죠 그때 우리가 자주 쓰던 말이 영화 베테랑 대사였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존심이 없냐 그런데 지금 돈도 없고 존심도 없어요 오픈 직장생활 힘들 때 무슨 위로의 말이 있을까요 이럴 때 저희 남편은 가끔 재밌게 우리가 뭐 나이도 많지 뭐 뭐도 많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두려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힘들 때 그 말을 떠올려요 시간과 나이가 다 아사가 준다고 모든 건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다 지나간다고 결국에 저는 물어봐요 너 몇 살까지 살 거냐고 어 몇 살까지 살 거야 나? 80? 80? 그럼 80년 중에 지금 네가 힘든 시간 몇 시간이야?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되게 어른 같다 되게 오빠 같네요 영화 배우가 하니까 또 영화 대사 같습니다 미니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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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냄